. 원래 의무생들이 주디가 먼저 나가니까. 그리고 해놔 놓고 열도 잘 받고. 맞아요. 단순무식하다 이 말이야. 단순무식 알지? 네 알아요. 어 지 맘대로 뭐 대도 안 하는 게 똑 된다고 하면 큰일에 빵 치다가 대도 안 하는 입만 갖고 먼저 하면 뭐 하는 입만 동등 뜯기도 주고 뭐. 이 둘이가 살기가 좀 힘들어질 건데. 아 처음에는 힘들어도 뭐 지금은 이제 제가 한 이십이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그거를 제가 본인이 많이 참고 가야 될걸 이 성질이 아주 아주 까딱까딱한 성질이라서. 네 맞아요 선생님. 맞지? 이 성질 머리 누가 맞추끼고? 아 그래서 이제 식구들도 다 포기했는데 제가 조금 이래 마찬가지로. 본인하고 좀 힘들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엄마처럼 너그럽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 네 선생님. 그지? 그리고 금전도 마찬가지. 금전도 본인이 벌어준 것만 생각하지? 쉬는 건 생각 안 한다. 네 맞아요. 집구석에 돈 많다고 생각한다. 꼭 그렇게까지도. 그리고 자 본인은 건강 좀 조심해야 돼. 근데 뭐한테 이래 바쁘노? 네 제가 아까 이제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가게도 하시고 제가 거기 가서 저희 시어머님 이제 치매도 있으시고 아버님은 여기저기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프시다가 거기 수발하고 가게에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 안 바쁘면 본인이 걱정이 돼서 못 앉아 있다.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네 눈물도 많네. 참고 있는 거예요. 네 눈물도 많은데 강한 척은 하지만 나도 내 몸이 아프다. 맞아요. 눈물은 천금만 거리고 늘 뭐지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 맞아요 선생님. 오만 짐은 니가 다 주고 앉았네. 네. 정확해요 선생님. 맞아요. 집에 뭐 오만 긍새도 본인 다 결정 다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쨌든 좀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갈등이 왔다. 왜 갈등이 언제부터 작년부터. 약간 작년부터 계속 나도 어디 나가서 힐링하고 싶고 바람도 쉬고 싶다.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맞아요. 이런 꿈이 자꾸 들어왔는데 뭔가 모르게 발목이 자꾸 잡혀가 있다. 돈 돈 돈 돈 생각도 해야 되고. 맞아요 선생님. 또 주위 어른도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이 처방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보다 손이 더 가는 게 처방이다. 맞아요. 뭐지 아보다 더 모나네. 먹는 거는 왜 그래 많이 찼노. 애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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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옷도 조금 전에는 아무 때나 이제 뭣도 좀 내고 이고 골 아프겠다. 아직까지는 근데 욕 본다. 원래 을미생들이 살면 조금 단순무식하고 힘드니라 그리고 요 둘이가 조상의 공덕이거든 조상의 공덕이기 때문에 이 둘이가 싸우다가도 어찌 보면 밤만 되면 조금 서로가 좋게 좋아져. 아 근데 밤에 같이 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 자리가 그래 알겠나 그러고 내가 정말 하룻날은 인동살이다. 인동살이 뭔지 알지? 인동살에다 조상살이야. 그럼 조상을 내가 많이 섬기지 않으면 이 집에는 많이 힘들어. 그리고 이 가정도 본인 때문에 지키고 가는 거지 이 사람 대세 지켜갈 수가 없다. 맞아요. 알겠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라고는 맞죠? 맞아요. 오로지 자기 놈은 자기 할 일. 자기 밖에 나가서 밖에서는 인정적으로 얼굴 잘생겼다고 소문 났구만. 밖에서는 엄마는 인물값도 못하구만. 인물값은 못해요. 인물값은 못하구만. 근데 본인을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정을 잃어갖고 가는 거고 자식도 그래서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 집에 자식은 좋게 착하네. 둘 다 착해요. 착하네. 큰 게 착하다. 큰 것도 착하고 작은 것도 착한데 조금 울부다. 울부기도 하고 좀 안칼진 것도 있고 여자애라서. 근데 간은 커다네. 맞아요. 간은 커다네. 겁도 별로 없디. 좀 대충 이렇게 대처하면 또 있어요. 무슨 일이 딱 가면 모든 걸 자기가 탁 터프하게 하는 애네. 맞아요. 선생님. 엄마 니가 그렇잖아. 맞아요. 엄마 니가 그렇잖아. 엄마 니는 남이 보면 야식한 여자걷는데 아이잖아. 대장부 계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한 번씩 아프다. 맞아요. 두통이 제가 이렇게 두통 같은 게 이렇게 좀 아파서. 니 머리가 이래 아픈 제도 되고 소화가 위도 별로 안 좋고. 니 위에서 오는 병 아이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하면 이제 영육성 식도염이 되게 심하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절을 하고. 그게 신경성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성. 신경성이고 누구 저거 정시 과정에도 요렇게 비는 분이 있었구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물에서. 네. 옛날에는 자식 때문에 요래 물 또 놓고 비는 할머니가 있었네. 그건 이제 정시 집안도 있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지. 항상 이렇게 이제 정갈하게 딱 이래가지고 항상. 그거는 이제 외가지만 정가집으로 봐야지. 네. 외가는 외가고. 정가집에도 할머니가 옛날에 이 샘물 같는데 나는 봤을 때. 그래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할머니가 성질이 조금 깐깐하고 참 그렇다. 그랬는데. 자 외가줄도 같이 갔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외가줄이나 정가줄이나 같이 봐라 같이 타고 들어 내렸기 때문에. 아주 이 신랑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본인은 아주 정확하고 깐깐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힘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해. 네. 본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욕심도 많아. 맞아요. 욕심 많아. 욕심도 많은데. 내가 그걸 잠시 내란 것뿐이야. 맞아요. 선생님. 왜. 살아가기 위해서. 맞아요. 진짜 정확하세요 선생님. 맞아요. 눈물이 나 죽겠어. 눈물 나는데 웬만하면 안 흘려야죠. 흘릴 눈물 시간에 이제. 걱정해야 되고 진정 걱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본인이 막내미셔도 대도포시설 다 해가고 가야 되고. 영업계의 짐이다. 근데 어른 모시고 나면. 네. 모시고 가봐. 아주 좋은 일 있대. 네. 지금 한. 치매도 오고. 지금 같이 산지는 22년 정도 됐는데. 치매 온 거는 한 10년 정도 이제 위암 수술 하시고. 그 이제 그 뒤치덕거리는 제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 뭐 뭐. 어제 좀 배 재는데 우리 아저씨 또 또. 뭐 이런 걱정이 되는데. 내가 어제 놀러가면 우리 아저씨는 손이 더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맞아요. 밥그릇 밥 한 그릇도 못 더 먹는 밥그릇에. 어. 입만 가지고 떠들지. 이분은 솔직한 말로 본인이 안 만났으면. 똑바로 찬다. 알겠나. 본인이 강하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그 의대심이 굉장히 강하고. 네. 두 번째는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의대심이 강하고. 네. 내 자식을 나도 보고 자라서. 여러 가지 한 가정에서. 네. 잘 컷다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지켜온 거야. 네. 맞아요. 어찌보면 험모양치지. 자기 몸이 아파도. 네. 근데 건강 조심해라. 잘 컷다. 네. 잘 컷다. 알겠습니다. 머리에 칼 좀 손댄다. 네. 이 위 조심하고. 본인도 이런 바람이 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내 취미를.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네. 왜 노래를 조금 해라. 네. 노래. 좋죠. 청사하면서 혼자 노동욕 부르고 있어요. 네. 나는 봤을 때. 본인이 흥얼흥얼 하는 게. 나의 스트레스 같아.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다투고 이랬을 때는. 노래로 다 풀었어요. 그랬지. 네. 노래로 풀고. 막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도. 다 노래로 다 풀고. 그 뒤듬음이 1초도 안 돼서. 허허거리고 막 그랬어요. 본인은 노래를 풀어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회관이 노래를 하면 이게 흙이 돌아와. 맞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돌아갖고. 기분이 좋고. 네. 맞아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음식이 잘하겠네. 근데 본인은 타고난 게 내가 그 집 이 서방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네. 이 조상에서 어차피 안 해지는데. 근데 뭐 할 생각 있나. 뭐가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뭐가 하나 들어오는데. 먹고. 제가 지금 다른 거는 안 하고. 혹시나 지금 이제 가게를 저희 아버님이 내놓아가지고. 팔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세탁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것도 궁금했었고. 그럼 문서가 나오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게 돼야 돼. 이것도 뭐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운때도 맞아야 되고. 사업 운이 들어와야 되고. 무슨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운때는 괜찮아. 아 그래요. 운때는 올해부터 들어와 있어. 올해 내년 운영 계속 괜찮아. 네. 그리고 가게는 뭐 지금 내놨다 하지만. 어쨌든 인자가 나셔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운세가 조금 있어야 돼. 네. 본인이 내가 지금 문서가 들어오는 거는. 본인의 문서거든. 네. 그리고 여기도 문서야. 여기도 괜찮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쪼가지만 안 내면 괜찮아. 쪼가지. 쪼가지가 진짜 펜딩이야. 이 쪼가지만 안 내면. 맞아요. 편한 사람인데. 소갈딱재는. 맞아요. 입에서 욕 나오려 한다. 맞아요. 못됐고. 맞아요. 지거 다 생색 내야 되고. 입만 가지고 저디 갖고. 자식도 어찌보면. 아버지를 알아 생각하네. 맞아요. 자식도. 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빠는 진짜 우리보다 손이 더 많이 간다고. 맞아요. 뭐 양말 다 챙겨줘야 되고. 이러네. 아 이거 무실해. 근데 운세는 문서가 하나 들어와 있다. 문서 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문서 받고 가을 좀 돼서 하겠네. 잘하면. 아. 음. 계책을 잘해서 하고. 네네. 본인은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나면은. 좀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음. 본인은 올해 운세 들어와 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게가 만약에 팔린다 해도. 요새는 가게 잘 안 나가. 네. 안 나가니까. 만약에 간다 해도 가을쯤 돼야. 본인은 운세지. 지금 운세 안 된다. 네. 가을쯤 돼야 돈도 좀 돌고. 네. 술 안 먹고. 서희는 술. 맨남맨인데. 이렇게 술을 누가 둘이나 먹나. 맨남맨인데. 저 지금 누나 둘. 그리고 우리 아저씨.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는 안 먹고. 그다음에 큰 아주버님. 작은 아주버님. 술을 다 드시고. 그러니까요. 맨남맨은 안 먹고. 맨남맨은 먹고. 이러네. 그런데 최고 많이 먹는 게 저희 집이네. 네. 아이고. 부시이다. 정말로 용하시네요. 부시이다. 제일로 많이 드시는. 진짜로. 그리고 지금은 가게는 누가 하나. 지금은 아니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돼 있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청소고. 뭐 가게 관리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나. 아니요.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아마. 상문 어디 가서 상문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내가 볼 때는. 넌 넘어왔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달 전에. 시외숙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그게 있어서.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나왔는데. 아 그래. 네. 상문이 들어왔다 해도. 네. 지나왔다. 아. 지나왔는데. 아버님 머리 한 번씩 아프도 안 하더나.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여기도 아파셨다가. 머리보다는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 후유증으로. 허리하고. 이런 데가 다 아프다고. 근데 이 세 분이. 사자가 들어온 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내는 해도. 네. 아직까지 안 돌아가실 거야. 네. 돌아가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미워도 옆에 계셔야 돼요. 네. 네. 생하며 좋은 일 있겠다. 네. 선생님. 그리고 하나가 머리가 좋네. 아들이 중에. 네. 그래. 우리 애도 봐주실 수 있습니까? 애 중심 두 살이라며. 큰아. 네. 작은아는. 작은아는 스물 한 살이에요. 닭 뛰고 원숭이 뛰고. 하나 삼 재고. 하나는 올해 작년까지 별로. 아가 하나가 조금 몸이 아프네 한 번씩 하다가. 큰 애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병 치료 같은 것도 좀 많고. 몸이 좋게 하면 아프다 한 번씩. 갑신생인가 봬. 네. 갑신생이고 하나는 딱 됐는데. 작년까지는 생리통도 좀 심하네. 네. 되게 심해요 선생님. 예민하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아프나. 머리가 아파 죽겠네 한 번씩. 네. 이렇게 해갖고 생리할 때 되면.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통증이 들어온다. 머리가 아프다.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두통이 오시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아 괜찮대. 네. 아들 또 근육도 좋네. 둘 다 운동을 해서 그랬어요. 괜찮다. 네. 괜찮는데. 네.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네. 열심히 하는 아잖아. 네. 그런데 하나가 한 번씩 가도 힘이 빠진다. 네. 추진력 없는 애가 크네. 어. 그 힘이 하나씩 빠진다. 어쨌든 실증도 잘 내고.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안쓰러울 때도 많아요. 엄마가 정신 좀 많이 들이라. 네. 야는 정신 들여야 간대. 아들 둘이 다이.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집 다이. 네. 정신 들여야 많이. 재주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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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들어오니까 문서를 가을에 받고 괜찮다. 이제 문서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소식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으면 됐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래도 뭐 유튜브로 본다 하니까 감사하네요. 선생님 거 보고 항상 좋아요. 그랬었구나. 올해 말대들이 작년에는 운때 없거든. 올해 운때 있어. 토끼티도 오래 운때 있고. 작년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앞이 있기 때문에 별로 초에는 재미없어. 후반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본회 운세가 들어와 있어. 본회는 가만히 놀 사람이 아닐께 잘 해보고. 감사합니다. 어찌든 간에 뭐 열심히 해봐요. 괜찮아. 이거 어른 잘 키우고. 네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한 건 우리 애들 거 한번 쌤한테 보러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댓글 달아놓을게요.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